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동부지역은 대체로 구름많은 가운데 눈 날리는 곳이 있었는데요. 내일 전남동부지역은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영하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수가 영하 2에서 5도, 순천과 광양 영하 3에서 7도, 고흥은 영하 4에서 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3에서 5도, 목포는 영하 3에서 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 비교적 포근한 날씨 보이겠는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